TV 타임즈 네 더 막내자과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AS 타임부터 가볼까요? 네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가 울분을 토했는데 일본이 이걸 또 어떻게 왜곡 인용할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역시나 역시나 자기들 입맛대로 희망까지 담아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일본 주요신문들이 이 판결을 일면에 대서특비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니온게이자신문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재판은 정치와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 무대를 앞두고 일본 기업에 대한 추가 배상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후지 뉴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칼럼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한 카드로 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싶어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실었습니다. 추측하고 싶어지는 타이밍이요. 네 본인들이 희망을 실은 거죠.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지금 탄핵 국민 청원도 등장을 했는데 우리 법원 이 파장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으로는 정말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는 게요. 니온게이자이가 보도하기를 한국의 재판은 정치와 여론의 동향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했다고요? 네. 여론의 동향에 민감해서 이런 판결을 내립니까? 재판부가? 둔감한 거죠. 둔감한 거. 그러니까 5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맛대로 이전에 뭔가를 잘못 진단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청와대 청원 이야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이건 뭐 탄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죠. 그렇게 해서 여론이 모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를 많이 내셔라. 재판부도 뭔가 귀는 뚫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서교 전 판사가 JB타임에 와서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판사들이 뉴스도 잘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본다고. 보셔야 되는데 현님이 저 청원했어요. 진짜 화납니다라고 하면서 빨간 얼굴 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이 G7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현재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 6시 반에 들어왔거든요.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좀 가라앉히고 오늘 주목할 뉴스들을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민주당 의원 12명. 민주당이 이들을 향해 무소속으로 수사를 받으라면서 당에서 나가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직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직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등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어제 가장 큰 뉴스였죠. 모두 12명 의원인데 지역구 의원은 탈당 권고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은 출당 조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인터뷰를 할 테니까 이때 소화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점을 좀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탄을 맞은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점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아무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못 믿겠으니까 감사원에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얘기가 얼마나 이율배반이냐면 권익위원회를 못 믿겠다는 게 뭐냐면 권익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감사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가면 됩니까? 국민권익위원회를 등지고 있는 이유와 감사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너무 이율배반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국회의원은 또 감사 대상도 아니라면서요. 이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 가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글쎄 피해 갈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둬버린 상태에서 이거는 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유탄맞은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입니다. 줄여서 특수본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사례 하나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특수본이 5월 중순에 5월 16일인가 17일인가 이때 양희원영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었어요.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도 광명 일대의 땅을 산 건 맞지만 사기당한 거다. 그 시점이 양희원영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 등등의 이유를 대서 양희원영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희원영 의원도 그래서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양희원영 의원도 어제 당 방침이 나온 후에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의원만이 아니라 의원의 직계 가족까지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양희원영 의원이 아니라 양희원영 의원의 어머니, 직계 가족. 자, 농지법 위반 의혹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궁금한 건 특수본에서 양희원영 의원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 알겠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가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 길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특수본은 뭐라고 밝혔냐면 기획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법 투기 등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는데 확인한 결과가 이렇다라는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 감감무소식인데 아니, 사건이 엄청 복잡한 거라 수사에 시간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강제 수사권도 없는데 어떻게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딱 결정을 해서 수사 의뢰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당에서 내보낸 뒤에 무혐의가 확인되면 복당시킨다고 했어요. 그렇죠. 돌아오라. 그러면 양희원형 의원의 경험을 놓고 본다면 무혐의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상은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특수본에서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특수본이 이에 대해서 유야무여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궁에 빠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 뭐하고 있냐. 이 얘기가 안 따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시간 관계상 양희원형 의원의 경우 하나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래요. 또 가장 특정적인 게 또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지금 억울하다고 엄청 항변을 하고 계신데 이분도 사실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권익위는 지금 위반이라고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왜 권익위랑 특수본이 이렇게 포착한 혐의와 판단이 다를까? 이 물음표를 던지는 오늘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저희 PD가 찾아준 기사에 의하면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로 송치한 529명 중에서 내부정보 이용자, 공직자는 42명뿐이다. 이런 지금 기사도 나왔는데. 그런데 그건 내부정보 이용 혐의고. 예를 들어서 그 혐의가 농지법 위반 혐의도 있고 건축법 위반 혐의도 있고 명의신탁 혐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하나라도 걸리면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 다 일단 넘긴 거잖아요. 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내부정보 이용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이라도 법 위반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치 인원이 너무 적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특수본이 수사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걸 가늠할 잣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7021님은 그러니까 그냥 특검 갑시다. 해주셨고요. CKJ님은 민주당 해당 의원들은 그냥 깔끔하게 탈당하고 정리하세요. 그래야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의 고충을 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경우를 따져가면서 이 사람은 빼고 해버리면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따라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에 민주당 지도부의 일괄 처리를 했던 결정의 배경은 충분히 아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또 그거는 또 나중에라도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는 원칙은 일관되게 계속 지켜져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빨리 하자. 그래서 깨끗하게 끝내자. 그다음에 또 불복해서 나는 못하겠어라고 나는 억울하고 하는 사람 중에는 또 본인은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할까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계속될 이유가 없고 질질 끌 이유가 없다. 빨리 끝내자. 확실하게 끝내자.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경찰이 내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빨리 빨리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탈당 권유가 중징계가 맞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또 군인이네요. 정말 참. 이번에는 군 폭행 사건이 또 나왔는데요. 동해안에 위치한 육군 23사단 예비군 지휘관이 상근 예비역 병사를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근 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병사거든요. 지난 7일 오후에 벌어진 일인데 읍대장이 병장과 일병에게 청소를 지시한 뒤 2분 만에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뒤질래? 죽고 싶어? 이 XX야. 라고 폭언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병장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두 차례 세게 후려쳤다고 합니다. 이게 육대전에 올라온 의혹이고요. 군에서는 바로 군사경찰동원에서 조사 들어갔는데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맞은 병장이 아무리 그래도 싸대기를 때리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하자 너희가 안 맞게 행동해야지 이 XX들아 또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지시한 뒤 2분 만에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때렸다? 근데 군 왜 이럽니까 진짜? 근데 제가 주목한 건 시점인데요. 7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이 벌어진 게. 7일이 어떤 날입니까? 공군 여중사 사건이 불거져서 비난 여론이 들끓던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점에 저런 짓을 벌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뭐라든 난 상관없다. 이런 모둡니까? 아니,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눈치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감정이 엄청 격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분도 욱하시는 분인가? 아니, 감정이 격해졌다고 본다면 청소 좀 늦게 한 게 그렇게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야만 하는 사안입니까? 그러니까요. 참. 평론할 것도 없이 그냥 잘못하신 겁니다. 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사실 부실급식 그 제보를 알렸던 페이스북 커뮤니티죠.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거에서 또 알려진 거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 뉴스를 보면서 또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맞은 병사들이 부대 내에 제보를 했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군사경찰 조사에 들어갔을까? 아니,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 뉴스를 보면 공군 여중사 사건만 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2사단.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23사단인데 22사단에서는 또 중대장이 소대장들하고 병사들을 그렇게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7개월 동안이나. 그런데 이게 1년 가까이 처벌이 안 됐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5월 중순이면 최근에 그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죠. 그때 해임이 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뉴스들이 더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군인은 국민의 방페이지 당신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부터 또 화가 나네요. 아침부터. 자, 화를 좀 또 가라앉히면서 제이비타임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뽑아왔어요. 어제 이제 너무 깝깝한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도 그래서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일부러 이거 골라왔는데요. 아주 마음이 풀리는 뉴스인가요? 프랑스가 현지 시각으로 9일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외국인 입국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가별로 등급을 분류를 한다고 하는데 세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주황색 등급 국가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는 음성확인증을 제출하고 미접종자는 필수 목적일 때만 입국을 허용을 하고요. 적색 국가는 필수 목적이 아니면 아예 입국 전면 제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등급이 가장 높고 좋은 게 녹색 등급 국가인데 백신 접종자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미접종자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확인증을 제출하면 자가격례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가 EU, 이스라엘 등과 함께 녹색 국가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완료한 이스라엘과 같은 등급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하겠는데요. 우리의 방역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우리의 방역 수준에 대해서 엄청 욕하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에게 엄격한 것과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좀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 좀 구분해서 하자. 이런 말까지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11님이 우리 언론만 보면 아직도 방역이 엉망인 것 같던데요. 이제 외신만 보고 살아야 하나요? 해주셨는데요. 저는 갑자기 어제 사과한 모 시장님이 떠오른다. 뭘 모 시장님이야? 권영진 대구 시장. 결국은 사과를 했대요. 네.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를 보면 이번 주 중에 전 국민의 20% 수준인 천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거라고 하더라고요. 불안감은 좀 덜어내고 안전하게 백신 맞고 방역 수칙 잘 지켜가지고 올해는 코로나와 좀 안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도 좀 가고 말이죠. 혹시 뭐 이런 소식이 이제 그 쾌니 샴페인 미리 터뜨린다고 또 이제 어떤 방역 분위기를 좀 느슨하게 하는데 그 악영향을 끼칠까 봐 조심스러워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냉정한 어떤 그 자기 판단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리 사회의 일각이 우리 사회의 방역 수준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좀 전해드린다.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분위기가 느슨해지면 안 된다. 지금 이제 피서철 조금씩 다가오면서 바닷가 풍경이 계속 지금 뉴스로 전해지고 있는데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주식을 게을려 할 수는 없다는 점도 높아심에 같이 곁들여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 전해드렸더니 이순혜님이 김종배님 짱이라고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자 제이비타임즈 맞춰야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나온 검찰 인사 왜 안 달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의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이 뉴스는 왜 안 달아주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6시 30분에 이어지는 유튜브 라이브 사법 논담에서 그 갈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막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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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